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앨런쇼를 한번 볼거에요 이 분이 이제 앨런이라는 분인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지미 펠런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저번 영상에서 했던 코르너브라인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대스타 우리랑 치면 김용만 이제서 김용만은 한 번 가는 사람인데 어 그럼 안돼 아 그래? 강호동 뭐 강호동 아니 근데 약간 김용만 김용만 우리 초등학교 때 그 뭐야 용만이의 그 무슨 그런 것들 아 그랬나? 어쨌든 김용만 박수홍 그 다음에 강호동 그 다음에 이휘재 아 이휘재는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이휘재 하여튼 그런 분들이에요 김구라 그런 분들 나한테 MC를 보는 분들 음 이제 앨런 지미 펠런 코너너브라인 이런 분들이 이런 MC를 보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분은 사실 그 논란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티팬도 엄청 많은 걸로 알아 어 그래 안티팬이 좀 많고 음 근데 미국 현지에선 진짜 그 형은 그 현지 반응도 많이 본단 말이야 어 어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 악플이 많이 달리는 걸로 형이 기억을 해 아 그래? 음 그래서 이 분도 근데 당연하죠 뭐 동성애라는 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하지만 음 그치 그게 좀 자연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훨씬 많은 거 어 맞지 우리나라는 거의 매장급이니까 음 그치 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번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근데 굉장히 웃기고 어 이 분 자체는 워낙 정말 MC를 잘 보시고 그런 분 같아요 음 한번 봅시다 I'm sure by now you've all seen that video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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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where I'm sure by now you've all seen that video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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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where 음 해 볼래요 하나 I'm sure by now you've all seen that video um it's everywhere 응 그렇지 it's everywhere it's everywhere 그래서 I'm sure by now 아 저는 확신한 제 생각에는 지금쯤이면 이거야 by now 지금쯤이면 이런 뜻이야 음 지금까지는 뭘까 그러면 지금까지? until now until now 그럼 지금부터는 뭘까? 지금부터 이거는 지금 지금쯤이면 이잖아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봐 지금부터 지금부터 from now from now from now 아 지금부터 저는 영어 공부를 할 거다 해봐 from now I will I will study English 그렇지 이해 됐어? 응 그래서 지금쯤이면 지금까지는 until now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from now from now from now 응 그렇지 from now on 지금부터 그런 뜻이지 You've all seen that video 지금쯤이면 영상 다 보셨겠죠? It's everywhere 정말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everywhere 모든 곳에 있어요 It's the one with the two kids that interrupt the dad's interview 그렇지 잘했어 예 에서 원 워트트트키스 인어 인어 이건데 여기서 앞에다가 발송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다가 해봐 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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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다시 해봐 It's the one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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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It's the one with the two kids that interrupt the death 인터뷰 그렇지 지금 제 동생은 리듬이 다 생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형처럼 하면 돼 It's the one with the two kids that interrupt the death interview 이런 식으로 엄청 형은 바로 죽이지 It's th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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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two kids that interrupt the death interview 그러면 ницtion 그 다음에 who where 어잇 이렇게 그러면 Won with the two kids that interrupt the death interview 이렇게 소리냈다 그럼 언어미와 비슷해지는거 맞지? 커피에 음성이 빠르고 죽일 때 확 확 확 확 확 죽이잖아 그렇죠 One with the two kids that interrupt the death 다시 해봐요 It's the one with the 여기가 끊기면 안돼 It's the one with two kids that interrupt the death interview It's the one with the two kids that interrupt the death interview 이렇게 바로 It's the one with the two kids that interrupt the depth interview 이런식으로 소리내야 됩니다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특히 두 명의 아이가 방해하는 거다 이거지 아빠의 인터뷰를 방해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방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인터뷰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그 여기는 다 인터뷰를 들어가잖아 그지요 이건 뭘까? 안으로 들어가다? 그런 느낌 아닐까? 안으로? 아냐 아니고 인터뷰는 여러분들 어떤 어떤 게 어떤 연결되는 느낌을 주는 거야 연결되는 느낌 그래서 인터뷰 하면 뭔가 연결되는 사이를 방해하는 거 인터뷰는 연결되는 거를 이제 어떤 뷰 로 하는 거지 눈으로 보고 이런 거 그치? 인터뷰 하면은 그래서 어떤 우리가 교차로 를 얘기할 때 인털섹션 이라고 해 교차로 그게 인털섹션이야 이 되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망을 연결한 건 뭐야 인터넷 이라고 한단 말이지 대제 여러분들 그래서 인터넷 인털은 뭐뭐가 뭐뭐 어떤 연결되는 거 사이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인털섹션 인털섹션 인털뷰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단어는 이렇게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거 하나 보여 드리려 했는데 제가 예전에 찍은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특히 동사가 어렵단 말이야 동사가 뜻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이제 메이크라는 단어예요 메이크라는 단어인데 이 메이크라는 단어가 뜻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구요 그러니까 메이크는 손으로 만들다잖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메이크라는 걸 어원이라고 그래서 메이크는 어떤 그 진흙으로 진흙으로 집을 만드는 데서 머그 뭐 이렇게 하잖아 그 진흙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메이크 머그 이거 머그 짠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흙으로 만든 그런 얘기 하잖아 메이크는 진흙으로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집을 만드는 데서 비롯돼서 그래서 메이크란 말이야 그러니까 머그랑 비슷하잖아 그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강의로 50강을 제작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어 요거는 홍보예요 홍보 그래서 하는 김에 웹사이트 들어가죠 웹사이트? 어디에 있는지 아 근데 그건 끊기잖아 어쨌든 여기 어 여기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근데 보시면은 강의 웹사이트 이렇게 저희 웹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저작권도 다 구매를 한 거라고요 이게 뭐 이게 하여튼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자막 없이 보는 거 그러고 하여튼 여기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강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50강의만 보셔도요 어머 정말 이게 50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 수백 개 단어를 제가 다뤄놨어요 이게 형이 너도 이거 필수로 봐 언니도 알았지? 수백 개 강의 그러니까 50개 강의지만 수백 개의 단어를 여기서 다룹니다 음 음 그래서 여기 또 아까도 보시면은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she makes a bed every morning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지만 여러 단어들을 배울 수가 있다고 이렇게 she makes him happy she makes money thousand dollars a day 이런 식으로 she makes her daughter brush tips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단하긴 하지만 특히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좀 보고 가시면은 그냥 멕스만 간단하지만 이게 멕스가 다양하게 쓰인다고 이게 이게 우리는 아는 단어라 뭐 쉬워서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돼 이러실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막상 해보면은 나는 멕스가 그냥 만들단 줄 알았는데 음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이거는 makes a bed 하면은 침대를 만들다 이게 아니야 음 침대를 정돈하다는 뜻이라고 음 그리고 여기서는 뭐 여기서는 벌다란 뜻이야 she makes money 음 그런 식으로 뜻이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추천을 드린다는 거죠 음 그래서 하여튼 뭐 시간이 되시면 되실 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단어 강의도 더 제작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 그래서 어쨌든 인털은 사이를 얘기하는 거에요 사이 그래서 인터럽트, 인터뷰 이런 게 다 사이라고 알겠지 음 no matter how many times you see it it just is always fun to watch again 그래서 여기 또 한 번 해보면 no matter how many times you see it 아니 뭐 상관없이 얼마나 보든지 상관없이 그니까 많이 봐도 it just is always fun 너무 즐겁다 to watch again 너무 보는 게 즐겁다 so let's all watch it again right now 다시 한 번 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스캔들 스캔들 여긴 연습 좀 해보자 스캔들 뭐라 했지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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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캔에 발성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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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앞에 발성 넣어줘야 되죠 다시 좀 강하게 쳐봐 스캔들 스캔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넣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스캔들 은 언제나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뭔가 사건 사고를 얘기하는 거야 스캔들이라고. 우리는 뭐 보통 연애 스캔들 이러지만은 사건 사고를 얘기하는 거고 스캔들 일어나는거죠. 질문은 어떻게 되나? question is how the democracy, democracy, my 발성 넣어주지. democracy 하면 뭘까? 어떤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지. respond to those scandals.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반응하냐다. 결국에는 사건사고야 맨날 터지지만 중요한거는 How do democracy respond to those scandals? 이런 스캔들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파리가 앉았습니다 그런거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이가 들어온거죠 The question is how do democracy respond to those scandals? And what will it mean for the wider region? What will it mean for the wider region? 그렇지, for the wider region wider 하면은 뭐야? Wide는 뭐야? wide, 넓은걸로 말하는 조금 넓은 지역에서 볼 때, 넓은 측면에서 볼 때 글로벌적으로 보는걸 얘기하든지 아니면 동북아시아 전체를 본다든지 조금 넓게 보면 어떤 의미냐 이런거야 지금 이런 스캔들이 터지고 이거에 반응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느냐 갑자기 이제 당황했지 I think one of your children just walked in 갑자기 지금 당신 애 중에 한명이 지금 방에 들어온거 같은데요 이런거지 I think one of your children just walked in I mean shifting sands in the region Do you think we're relations with the north may change? Shifting sands in the region Shifting sands in the region Shifting sands는 뭐냐면 뭐게 하나 이거는 뭐게 있어 Shifting sands는요 여러분들 막 계속 바뀌는거야 그래서 모래가 바뀌는 것처럼 모래가 shift 는 뭔가 전환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 shift 라고 하잖아 그래서 패러다임 처음 들어봤어 그거는 그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는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패러다임 shift 가 온다 그래서 앞으로는 4개 축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하나는 AI 인공지능 하나는 생명공학 그래서 유전자 가위 라든지 이런것들이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이지 유전자 조작을 하는거 생명공학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블록체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너지 이게 4개의 축으로 여러분들 이 앞으로 시대가 완전히 다 변화된다고 그거를 그 시대를 잡기 위해서는 영어는 필수야 그기 때문에 이 4개의 축이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올거란 말이지 그런게 이제 패러다임 shift 라고 하네요 패러다임이 어떤 어떤 일상에서 모든 것들 다 변화하는거지 그래서 shift 는 변화는거 sense 는 모래니까 모래는 막 변화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지역의 변화가 너무 크다 이거지 북한이랑 한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이랑 동북아의 어떤 변화가 얼마나 커 그걸 얘기하는거지 너무 어렵다 어떤거 이게 왜냐면 한 단어 한 단어만 봐서는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영어는 진짜 실전으로 해야지 외우고 이러면 불가능하는거야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다 안돼 안돼 So do you think relations 이건 어떤 관계를 말해 with the north 북한이랑 관계가 may change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한거야 음 음 I would be surprised if they do 그러면서 지금 아기가 한 명 더 들어오는데 거의 뭐 이 얘기 진짜 귀엽다 그지 막 춤추면서 들어오고 있었어 그래서 I would be surprised if they do 그래서 만약에 그 North Korea의 어떤 그 대응이나 이런게 바뀐다면 놀랄 거다 아 아 근데 아까 코리아가 없었잖아 아까 놀수라고만 하지 않았어 근데 그게 뭐 코리아지 뭐 아 그래? 그럼 아니 너무 오 신기하다 그걸 어떻게 그냥 받아들여 지는거야 아니 왜냐면 이 사람이 그 북한 관련 얘기를 하는 사람 같아 아 애초에 그러면 알게 되겠다 음 그래서 I would be surprised if they do the um 지금 엄마가 뛰어났네 왔어 그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백인분인거 같아 근데 뭐 외교 쪽으로 일을 하시는거지 그니까 이분 한국 여성분이랑 결혼을 하신거 같고 응 막 뛰어오잖아 지금 Sorry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했어 다시 한번 들어봐 뭐라 했어 My Apologies 어 My Apologies 이거 뭔 뜻이야 사과한다는 뜻이야 어 근데 이거는 정말 죄송하다는 뜻이야 그냥 미안합니다 이건 뭐야 Sorry 근데 I Apologies 이건 뭐야 진심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거 사과드린다 이런 느낌이지 좀 더 어 수준이 높게 얘기를 하는거지 My Apologies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지 What was this gonna be for the region? What could this mean for the region? 약간 장난치는거 같기도 하다 이건 도대체 지역의 무슨 의미죠? 이런 느낌인거 같은데 My Apologies My Apologies 아 죄송합니다 North Ag North Korea North Korea South Korea's Policies South Korea's Policies Oh Oh I've never I've never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한번 들어볼께요 I'm sure by now 자막을 꺼놓고 한번 들어봅시다 You've all seen that video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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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ure by now You've all seen that video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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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where It's the one with the two kids that interrupt the dad's interview No matter how many times you see it It just is always fun to watch again So let's all watch it again right now Scandals happen all the time The question is how would the democracies respond to those scandals? And what will it mean for the wider region? I think one of your children has just walked in I mean shifting Shifting sands in the region Do you think relations with the north may change? Um I would be surprised if they do The um Pardon me Pardon me Pardon me My apologies What is this going to be for the region? My apologies North Sorry Um North Korea North South Korea's policy choice by North Korea North Korean North Korean North Korea I wanted to pop-up Oh Bye-bye. Bye-bye.